어떻게 시작하지? 안녕해. 어머! 나는 배팡팡이야. 너는 왜 배가 팡팡하니? 팡팡 치는 버릇이 있어. 와 이거 긴장된다. 손 떨린다 막. 말랑콩독 왕자님? 남자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본인한테 왕자님, 공주님 이런 칭호를 붙이는 게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왕자라고 했어요. 오늘은 사실 다른 닉네임이 끌려. 오늘은 초당옥수수가 되고 싶은걸? 아니 근데 갑자기 초당옥수수가 왜 나오지? 약간 정체를 예상할 수 없는 친구구나 싶었어요. 그 닉네임을 정했을 때에는 제가 좀 말랑말랑한 시점이었어서 말랑콩떡이라고 지었는데 오늘은 뭔가 좀 더 단단해서 그런지 초당옥수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. 좋아해? 안 먹어봤어. 아싸네. 뭐 아싸가 맞긴 한데 어떤 인싸니? 왓슨 했어? 발발한 친구 MBTI 뭐야? 대화 주제가 확 확 바뀌는 거야. ISTJ ISTJ? 나는 ENFP인데 ENFP? 너 FP 괜찮? 재밌어. 괜찮아. 아.. 시원치 않은.. 아니야! 오해야. 땀땀? 땀땀? 난 땀땀을 상처받는데 저는 그게 예쁜데 땀땀은 제가 진짜 화나서 누구 비꼬고 싶을 때 써요. 형제 있어? 여동생 있어. 나는 오빠 오빠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. 여자친구구나. 바보까봐. 공주님이구나. 공주님이 뭐야? 공주님이 뭐야? 너 약간 이런 캐릭터 같아. 이게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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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캐릭터인데? 와이트가 뭔가 귀여운 수상함이 있어. 수상함? 코난 같아. 코난 같다고? 네가 더 수상해. 내가 인정. 캐릭터 중에 비장하게 여기 안개 껴 있고 저쪽에 안경 딱 끼면서 왔니? 약간 이런 캐릭터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. 호모하면 오 왜 이렇게 빨라. 기다려봐. 이름 나오는 거 어떻게 가려요? 지와요? 어떻게 지와요? 너 문제 생겼구나. 됐다. 너는 왜 헤어지지 말아요야? 헤어졌어? 괜찮아. 남자는 많을까? 아니 아니라고! 아 헤어지자 말해요네. 너가 찾구나. 아니 이 친구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? 앱 엄청 많네. 색감 보정을 색감 보정? 우와 색감 보정 한 거 사진 보여줄 수 있니? 궁금해. 음 짜잉이 끝나고 너가 아직 나와? 친구할 마음이 나 백만 장 보내줄게 아 좀 더 지켜봐야 하는구나 궁금하게 하는 매력이 있네 오 플러틴 들어갑니다 너 칭찬 좀 귀엽게 하네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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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미하다 얘 혼미하다 얘 혼미하다 얘 난 너 좋아 누구시지 근데? 질문 까먹었대 아 내가 왕자님인 줄 아는구나 아 좀 설렜겠네 고맙다 아주 밝은 친구구나 아닌데? 사람 싫어하는데? 너는 좋아 아니 아 나 못하겠어 어떡해 제가 좋다고 할 때마다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무너뜨리고자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평소에 저는 그런 표현을 진짜 안 하는 편이어서 근데 그래서 오히려 재밌었어요 뭔가 분위기를 되게 잘 풀어주는 친구 같아가지고 그럼 드라마나 영화는 좋아하니? 오 이제 나에게 흥미를 느꼈나 보군 쥬아쥬아 너무 재밌다 얘 최애 아이 보는 중이야 진짜로? 나도 말도 안 해 오 그때가 제가 진짜 초절정으로 말려있을 시기였거든요 근데 최애 아이 이야기 딱 나오자마자 뭔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듯한 그런 그래 우리의 공통 주제로 찾았어 친구야 우리 이야기라 뭐 해볼까 이런 느낌 이었는데 얼마 못 갔죠 나랑 살래? 뭐 뭔 소리야 그거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뭐 좋아해? 갑자기? 한식 중에 뭐 좋아해? 음 찌개랑 쌈밥 같은 거 오오오오오ם 나도 나는 군대 지식당 좋아하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오 좋은 친구네 아 근데 이것도 아 근데 저거 사진이 사진? 사진 왜 이쁘라고 찍은 건 아니지? 혹시 왜 찍은 거지? 저 사진? 너무 별론데 나름 감성이야. 왜 이래? 너 말만 하지 말고 보여줘봐 야 너 푸항이다 가볍게 별로 안 다른데?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? 너 샐러드 푸석푸석해 보여 샐러드가 아니에요 그것도 오픈토스트 맛집을 찾아가지고 인별 감성으로 찍은 거거든요 잘 찍었다 해서 친구들한테도 많이 보냈던 사진인데 그게 그렇게 평가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살아? 혼자 살아서 해먹는 거 좋아하는 편 저는 요리 해먹니? 어란 파스타라고 하니? 나 집에서 내가 만들어 먹었어 우와 뭐야 우와 너무 잘 먹는데? 우와 뭐야 뭐야 해충 이런 거 사진 실력 너무 귀엽겠다 사진까지 또 뭐라 할 거 같아 엄청 많이 보냈네 마지막 뭐야?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가스레인지에 아슬아슬하게 올라간 뚝배기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그거 뭔지 알아내는데 한참 걸렸어요 저 그거 색종인 줄 알았어요 벤지 너무 귀여워 벤지 아니야 미소토야 김치찌개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 나 너무 부끄러워 아니 문자로도 안 그러셨잖아요 선생님 아 저는 좀 그래서 아 손잡고요? 오 네 갈까요? 네 손 조금 어려우시다면 시간을 좀 줘도 돼요 나중에 잡아도 되니까 아 너무 안 친해 뭐예요 이것도 상처야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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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그럼 같아요 아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